안녕하세요. 홈디바입니다. 3월 4, 5, 6 맞네요. 4, 5, 6일 동안 코엑스에서 2022년 서울 국제 오디오쇼 가 이제 개최됩니다.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오디오쇼를 하긴 했죠. 12월 달에. 이거는 하이파이클럽에서 주최하는 사운드 포럼은 뭐 매회 참석을 했었던 그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오디오쇼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뭐 해외를 안 나가니까 서울 국내 오디오쇼 열심히 참가해야죠. 사운드 포럼 부스는요. 지금 호수는 아직 모르겠는데 첫번째 라인. 입구에서 첫번째 라인에 있는 룸으로 결정을 했습니다. 오셔서 또 인사 나누시고요.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긴 한데 아마 방비를 할 거예요. 올 때 이제 뭐 테스트도 하고 뭐 입구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잘 그 규칙 따라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 티켓을 저희가 이제 받은 걸 제가 이벤트를 좀 할 거예요. 카페에서.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우편으로 해서 요청하시면 제가 수량을 좀 정해서 보내드릴 겁니다. 네이버 카페 링크 해놓을 테니까요. 내일쯤 제가 필요하신 분들 받아서 제가 이벤트로 티켓을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암튼 좋은 기회에 또 얼굴 뵐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겠죠. 이번에 저희는 스피커는 콘트라베이스 SS2 아큐톤이죠. 아큐톤 채용된 쓰리웨이 그 다음에 지금 앰프는 파워 11 프리 11 들고 할 겁니다. 자 기대해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